뭐야? 거머리 생긴다메 거머리 생긴다메 밤델림 안녕하세요 거머리 생긴다메 없잖아 아 스피커를 틀어놨는데 지금 거시기 그거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야이씨 사람 있잖아 이거 뭐야 문 닫어 뭐야 이게 털리진 않았어 뭐야 이거 거머리도 안생기구 나 꼈어 나 꼈어 깡지 왜 울어 경험치 빨아 꼴랑 요거 미치겠네 미치겠네 바깥에 75가 왔다갔다 하는데 쿠타라 왜 여기서 까불고 있니 문 안 열어줄건데 안 열어줄건데 어디갔니 푸텔아 어디갔니 지대로 낚였네요 지대로 낚였네요 거머리 없네 안생기네 아이 그냥 전염이나 시켜버릴걸 흔해 빠진 공룡 아 야 진짜 뭐하니 야 내 나와 말이야 이놈의 시끼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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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절대 두턱은 안되겠네 따라와 컴온 그냥 밀치는데 얘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아 때려도 이러네 얘때문에 피는 안달아요 보기네나 너 잡혔다 보기네나 야이씨 밀치지말라고 내가 아퍼 오오오 너를 사굴까지 끓여가지고 내가 죽으러 먹어야 되겠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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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의 시끼 어쩌라고 고기내나 가죽내나 침대좀 만들자 가죽내나 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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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뭘까 얘로 풀 캐면은 너무 많이 나오나 날카로운 곡괭인거 같고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망을 놈의 시끼야 얘 왜이리 상처가 안나니 피통 겁나 큰가 죽어 죽어 죽으라고 타커님 안녕하세요 죽어 이놈의 시끼야 아주 너땜에 성가서 죽겠다 죽어 죽어 오늘은 내가 너를 잡을거야 스테미노 없네 하이하이 추천 고마워요 아 스테미노 쫌 마셔 쫌 마셔 아우 야 잠깐만 낙댐 진짜 환장하겄네 아이씨 맨날 아크하시네 오버워치도 해요 방사능도 생겼어요 죽을거 같아요 이거 땜에 아 돌섬이 저기면 겁나 먼데 언제 뛰어가 태호님 안녕하세요 MC 태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MC 태호님 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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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메르 쉬메르 야에 잠깐만 어 어 야 집터면 비버가 공격해? 나 처음봤어 이런 상황 아 아룸치면 공격하듯이 집터면 비버가 공격을 하네 나 처음봤어요 이제 집터는게 아니라 내 시체에 가져가는거기 때문에 뭐라고 안하겠지 내 시체 어디갔니 저깄다 내 시체 똑똑해 11일 어우 똑똑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못하겠지 에 비버 테이밍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할 수 있는 게임을 해요 근데 이 게임 내구도가 있고 방독면 100% 조약 님이 할 수 있는 게임은 너무 제 취향이 안맞아요 롤은 진짜 나랑 너무 안맞아요 이대로 집까지만 가면은 이제 철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쉬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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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마르 아니에요 시멘트 쉬메르 안죽고 가면 돼요 갓님 어서와요 아 나 빌어먹을 기침 겁나게 하네 진짜 싸발련 싸발련 싸블르미 시끼 싸발련 아 스테미노 진짜 환장하겄다 내가 어떻게 올려놓은 스테미노인데 병 때문에 스테미노가 깎여가지고 달리면서 똥싸기 뿡뿡뿡 네 갓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죽겠지 피란이 없겠지 이 아주머니 운동 오랜만에 해서 병 걸렸나봐 이 아주머니 운동 오랜만에 해서 병 걸렸나봐 처녀에요 처녀 미스 미스에요 미스 육덕글래머 아줌마라고 비하하지 마세요 으쌰 못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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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허님 전에 한 분 들어오신 분 계세요 인사도 없고 추천도 없이 그냥 나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마셔 좀 마셔 피란이 없지 피란이 없지 피란이 없지 살이 너무 많이 찜 아 왜요 육덕년데 얼마나 섹시한데 누가 보면은 지금 이거 궁극기 만땅찾는지 알겠다 야 얼굴에서 저렇게 에너지가 이빨이 나오냐 집까지 가자 무사히 가자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내 뱃속에 심해라 심해라 똥싸고 스테미너 고우 기침하지마 아줌마 기침.. 아 처녀야 기침하지마 37세 노처녀 11TV 저기 집 앞에 가면은 이미 내 시체는 없어졌겠지 여기서 다시 모아야돼 아휴 아휴 켜지마 켜지마 집까지 가요 우선 뱃살이 아니라 뱃살 위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십육금 뭔데 십육금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랫배는 없어요 윗배만 있어요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여기 강만 잘 건너가면은 죽을 일 없을 거예요 아우 코 간지러워 흠 레디 고우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 식물터리때문에 올라가기 힘들고 이 아줌마 범죄에서 무인들어옴 아니에요 최장님 하이 고고고고고고고고 시멘트를 집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돼 운반을 해야돼 솔라형도 어서오세요 마음쪽이 커야하고 배는 안나와야함 그리고 초딩들한텐 조금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나이가 며친데 초딩들까지 생각을 해야돼요 하고 저 마음이라는건 가슴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슴 큰여자 좋아하나봐요 다크님 가는길에 잘하면 시체도 먹을 수 있겠다 안녕하세요 솔라형 솔라솔라솔라 아 누구니 나 때린거 벌벌벌벌벌벌 잠자리시끼 지금 어디에 내 시체가 있을텐데 낙사로 죽어가지고 시체 없어졌나 유시끼가 다 죽였죠 여친양이 놀러가가지고 보러온거에요 오 오케이 집까지 왔어 쏙 들어가 아으 갈증씨 피벗 빼고 타치 없나 타치 심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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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린트 높다 플린트 네 질병 나왔어요 솔라형 질병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질병 걸려있죠 미칠거 같아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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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브론트 오아 작아졌지 저거 브론트 아니에요 음 아 나 목말라 어떡하지 밖에 나가면 벌이 장난이 아닌데 뛰어 흠 흠 시빌님은 좋은거임 다른데 가보면 영정 한마디씩은 꼭 오고 주먹 주장말은 익숙하도록 나와 왜 뭔 말이야 흠 흠 흠 물 먹으러 갑시다 자 레벨 88 엄청 굿하네 레벨 16 88 갖고싶다 야 기절수치 올라간다 빨리 빨리 물 물 물 물 물 아야야야야야 안떨어졌어 안떨어졌어 낙대만이야 낙대만이야 아 이제 또 배고파 미치겠네 진짜 도도우 이해력이 딸려요 아 뼈 부러졌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레벨 96이야 나 진짜 됐어 시멘트만 옮겨놨으면 됐어 바로 여기네 강만 건너면 되네 모카형 어서오세요 우리 부회장님 어서오세요 이게 브론토죠 이게 아까 걔는 머리로 밀치는 새로나온 공룡이었고 모카님 우리 한 1시간 있다가 오버워치 할까요 어저께 오버워치 하시는데 제가 방송 틀었는데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모카님 여기 올라가지구 네 어제 밤에 아크만 하셨던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크 끄고 한 9시 반 이때쯤에 오버워치 다시 틀었어요 자 아직까지 갑시다 무사히 갑시다 아아 아파 아 왜 공룡들 데미지 이상해 어떻게 한 대만 맞으면 거의 죽을라고요 두 대만 끝나고 아아 아 나 아우 짜증나네 집에 좀 가져오오오 저 지금 레벨 한 24요 24? 23 아 이 서버 자체가 공룡 난이도를 좀 높여 놓은 것 같아요 웬만한 공룡한테 한 방 아니면 두 방이면 죽어요 쓰때미너 올리고 아 여기물길 물길 마라 아우 기침하는거 빡 환장하겠다 뭐야 이거 뭐라는겨 나우 디스 뭐 진짜 주라기 공원 컨셉인가 그런가봐요 공룡들을 무섭게 만들어놨어 방금 공지띠였던 관종 어둠이니 아 굶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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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녹 오 나 못봤어 다행이야 저 옆에서 죽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진짜 죽죠 사뿐사뿐 살랑살랑살랑 공둥이 실룩실룩 엉덩이 굴도 살짝 보이고 엉덩이에 숱진자국 이런거 버려 타치 부족하다 질병 생겼어요 지금 제 머리에 나오는 아우라 초록색 아우라 저게 질병이에요 무슨 노출증입니까 그냥 나의 몸매를 과시하고 싶어요 열심히 캐자 오늘은 첫집 올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6월달에 지금 6월이죠 6월 유일 6월달에 아크 정식 발매되면서 오피셜 서버가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오피셜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서 고세는 지금 아크에 집중 안하고 있죠 딴 게임도 같이 하고 있죠 혜인님 어서오세요 혜인님 어서오세요 혜인님 우리 이따가 1시간 이따가 오버워치 할래요 오버워치 우리 겁나 잘하는 모카형이라 플린트 나오라고 플린트 뭘 겁나 잘하질 않아요 그정도면 겁나 잘하지 무난한 정도 저게도 건방진거 아닌가 겁나 잘하진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잘해요 우리 부회장님 안본사에 건방져졌어 시메트라 전설 2개 떴어요 시메트라 겁나 재밌더라구요 미쳤어 내가 미쳤어 아이씨 부러지지마 아 나 곰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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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증난다 빌어먹을 갈증난다 물먹으러 내려왔더라도 죽을텐데 상자 50개 뽑았어요 유료로 요것도 이제 부수고 제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암만 남은 서버를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되게 싫어해요 푸셔 이제 라인하르트 2개 시메트라 2개 메르시아 1개 전설 야 50개여가지고 전설 5개 나왔으면 대박 아니에요 물 먹고 오자 아 무슨 물이냐 됐어 침 삼켜 침 삼켜 자 여러분 추천좀 해주세요 오버워치 넘어가죠 오버워치 오버워치 꺼 꺼 꺼 웃기고 오버워치 오버워치